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슨 공연 끝나고 커튼콜 하는 기분이네요. 아, 너무, 네, 저도 유튜브로 버그마티미션의 연주를 들어봤었는데요. 확실히 이 현장감은 너무 압도적이네요. 정말 들으면서 사랑을 담아서 하는 연주가 어떤 건지 정말 몸으로 와닿고 요즘 3D, 4D 영화 있는데 이 연주가 저한테는 거의 3D, 4D로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하시던 새해 첫 간증자로 세워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저 강래호 대표님과의 인연은 여기 계신 저희도 김병희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신앙이 있는지도 모르는 어떤 분이 일 때문에 교제하던 분이 계신데 어느 날 갑자기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께 성경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김병희 목사님이 음악 목사로 계시는 천호명성교회에 목사님의 성경을 만들어 드리고 또 갑자기 김병희 음악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귀한 찬송을 저희가 제작가 기독교 앱에 섬겨주신다고 하셔서 그걸 음악 때문에 만나셨는데 또 목사님이 갑자기 저도 그럼 성경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강래호 대표님을 소개해 주셔서 강래호 대표님과의 첫 만남은 40분간의 유선통화로 아주 뜨겁게 만났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계시겠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남자와 40분간의 통화 네. 기적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는데요. 아마 저와 대표님이 저희의 얘기를 했다면 낯선 남자 둘이서 40분간 대화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 40분 동안 진짜 주님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40분간 통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오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저의 얘기를 궁금해하지도 않으실 거고요. 네. 저의 얘기를 하고자 나온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부터 함께 동행하셨던 그리고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배우입니다. 그리고 순정하다 보니 또 하나의 직업이 생겼습니다. AI 오디오 성경을 만드는 보이셀라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저의 영적 추억을 좀 더듬어 보면 저는 사실 모태의 신앙도 아니고요. 저희 집에 기독교 신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어머님만이 크리스천이었고 어머님도 뒤늦게 어머니 친구군의 기도로 인해서 2000년도에 성경책을 선물 받으시고 온누리교회 예배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셨고요. 저는 이제 어머니가 가신다고 하니까 집에서 교회가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부담 없는 마치 열린 음악회 같은 7시 새신자 예배에 이렇게 같이 어머니 모시고 드라이브 겸 나가면서 교회 문화에 좀 익숙해졌고요. 그것도 시간이 흘러서 2006년도에 제가 연극연합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한 공연의 결과가 좀 많이 안 좋았고 또 배우가 워낙 불안정한 직업이다 보니까 졸업을 하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어릴 때부터 항상 소속이 있었구나. 초, 중고, 대학교, 심지어 군대까지도 나는 소속이 있던 사람인데 딱 눈을 뜨니까 어느 날 소속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불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 좀 세상에서 내가 연기 잘못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저를 압도하고 있을 때 그 당시 예배를 드리면 시원하게 제가 그때 믿음이 있을 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항상 4주 연속으로 제가 깊게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용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주에 그 설교 주제가 용기 그거에 관한 말씀 또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신기하다 하다가 세 번째까지도 어? 뭐지? 그런데 네 번째에도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예배 때는 갑자기 이제 예배 주제가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단호하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든데 놓을 수는 없는 것 그게 소명입니다. 그냥 감당하기 쉬운 거예요. 대충 할 만한 거예요. 그런 건 소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저를 이렇게 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순간 저와 제 안에 있던 그런 우울한 마음 아 이거 배우 괜히 한 거 아닌가 고등학교 언급반 서클 우연히 들어갔다가 괜히 전공까지 하고 이거 야 이거 취미로 했어야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마치 무슨 백신을 맞은 것처럼 확 마음이 그냥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나 배우 지금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든데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소명이네. 이게 정리가 되면서 그 마음이 싹 회복이 되면서 굉장히 어떤 마음도 맑아지고 그랬던 영적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무언가가 꼭 된 것이 간증은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길을 열어주셔서 그때 제가 기획사가 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백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MBC 베스트 극장 그 당시 단막극이 있었는데요. 거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돼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첫 번째로 기억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추억이고 그때 믿음은 없었지만 복음도 잘 몰랐지만 그래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라는 그런 믿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 감사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한테 좀 감사한 신세를 지면 찾아뵙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뜨문뜨문해지다가 페이드아웃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저에게 하나님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를 놓지는 않았지만 매주 신실하게 예배를 나가지는 않았고요.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런 삶이 이어지다가 2010 시간이 좀 흘러서 2015년도에 갑자기 친한 감독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진지한 얘기를 할 그런 분위기 그럴 계획으로 만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개해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그 감독님이 되게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는 알고 계셨고 그래서 갑자기 멋지게 얘기를 듣더니 요즘에 예배 열심히 드려? 그래서 아 예 뭐 매주는 못 드리는데요. 그래도 뭐 간혹 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딘가에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잠깐만 있어봐. 문자를 보내시더니 그 문자를 저한테 딱 보여줘요. 자 봐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읽어보라고. 그래서 봤더니 목사님 배우 추원협을 다음 주부터 목사님 교회로 보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딱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나 해서 약간 좀 그랬어요. 그런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부탁까지 제 이름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제 마음은 그래 뭐 한 한번 가서 인사드리고 한 번만 인사드리고 안 나가면 조금 그러니까 한 두 번 정도 나갔다가 쓱 빠지는 계획을 가지고 개척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님이셨고요. 그리고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그 복음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를 등록하고 공동체 생활이란 것을 처음 해보고 매주 주의 성수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제 삶이 좀 변화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가고 성경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으로 좀 변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던 배우가 기도하는 배우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동체 생활이란 것을 처음 하다가 2년 후인 2017년 1월 달부터는 막 여러 경험들 영적 체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복되는 자연의 현상도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신기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막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연속적인 숫자도 계속 사인처럼 계속 보여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많이 비유를 하면은 일상에서 한 번씩 겪어봤던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누구를 오늘 누구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전화가 와요. 그런 경험은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막 3일, 4일 누구만 생각하면 전화가 오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만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어느 날 또 제가 강하게 이제 뭐 제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정의 내리기는 뭐 쉽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날 이제 이제 그런 체험들이 계속되니까 제가 마음속으로는 아 이거 내가 메모장에 하나하나 기록해놔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까먹고 싶지 않아서. 근데 사람은 항상 미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루고 있다가 어느 날 아침은 그냥 눈을 뜨고 유튜브를 켰어요. 음악 들으려고.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알고리즘이 이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꼭 검색했던 게 나오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그런 걸 뭐 간증 이런 거 크리스찬 콘텐츠를 그때 검색하고 보고 들을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생뚱맞게 이영표 선수 간증이 딱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떠 있지? 그래서 근데 왠지 한 번 그냥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딱 듣는데 한 30분 정도의 간증이었어요. 월드컵 때 일어왔던 일들 체험들 근데 제가 아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에이 저런 거는 그냥 자기체면이지 이거 뭐 되게 순수하시구나 저런 믿음 있으면 좋지 이렇게 제가 아주 교만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아 이거 다 믿어지네 아 맞다 나도 내가 경험한 것들 좀 메모하기로 했었지 하면서 핸드폰 자세가 침대에 이렇게 딱 기대고 편하게 누우는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아침에 하시는 자세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그 자세로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이제 메모장을 키고 아 2017년 뭐 몇월 뭐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뭐 막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이 안에서 아 막 뭔가 뜨거운 게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느끼는 감정이어서 느낌이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제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갑자기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까지 제 방에서 기도를 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고 침대로 일어나서 침대에 무릎을 꿇고 눈 감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그 옛날 아주 어릴 때부터 인상적이었던 되게 감사했던 일들 감사했던 경험들이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머릿속에 슥슥슥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제 입에서는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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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안에 있었던 게 눈물이 그냥 펑펑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우이다 보니까 감정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게 눈물 형태적으로는 눈물인데 그게 눈물은 아니었어요. 눈물은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인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은 뭔가 이렇게 넘쳐가지고 흘러 넘치는 뭔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감정이지? 그리고 그때도 뭔지도 몰랐고요. 그냥 신기하다. 이게 내가 왜 방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지? 아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봤는데 그게 저는 다 그 주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요즘 상태 안 좋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울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슬퍼서 그게 아니구나. 이거를 그때 처음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를 이렇게 좀 느꼈고 그 당시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좀 친하게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다가 물어보면 그때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이랬어요. 야 진짜 계셔 진짜 계셔 진짜 진짜 진짜야 지금 생각하면 웃기죠. 그럼 뭐 그들은 안 계시다고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네 너무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를 하면서 시간이 흘렀고요. 그 다음에는 2018년도였어요. 지금처럼 신년이었고 저희 교회는 새해 첫 주만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 외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없고요. 근데 그때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딱 올 1년만 1년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만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닌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그 안에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경을 알 수가 없다. 1년만 무언가가 주어지면 그냥 순종해보자. 그 말씀이 저한테 딱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해에 고등학교 연극반 선배인데 그 선배는 연극연합과 진학하지 않고 일반 경영학과를 갔던 선배였고 AI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AI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가 엔터테인먼트 쪽에 있었으니 작품이 없을 때 작품 공연 안 할 때 와서 좀 이런 컨텐츠에 관련된 걸 좀 도와달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제가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름 한우물만 파는 좀 그런 성격이고 멀티가 되는 성격은 원래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 나 순종하기로 했었지? 그렇게 해서 네 그럼 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2018년 7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그 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갔더니 그 회사는 그냥 데이터 분석하고 이제 챗봇이라는 것들을 개발하고 하는 아주 기술이 좋은 회사였어요. 근데 제가 가서 아 이거 그럼 컨텐츠를 뭘로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AI 음성 합성이라는 것을 좀 찾았고 제안을 드렸고 마침 기술력이 있던 회사였기 때문에 거기 연구진들이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걸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개발이 결정나고 나서 제가 대표님한테 선배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형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많은 배우들이 성경을 녹음한 건데 나중에 회사가 좀 안정되면 좀 AI 기술 가지고 이런 오디오 성경을 만들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했더니 선배가 야 너는 뭐 회사를 와서 신앙 얘기를 하고 그래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이제 또 인연이 흘렀습니다. 2020년 12월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갑자기 선배가 혹시 너 GNM 글로벌 재단이라고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GNM 글로벌 재단이 그 드라마 바이블을 제작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형 거기가 내가 옛날전에 얘기했던 드라마 바이블 만든 곳이야. 그랬더니 그래? 내가 아는 분이 거기 대표로 가셨다고 그래서 한번 뵈야 되는데 같이 뵈야겠다. 그렇게 해서 GNM 글로벌 재단을 방문하게 됐어요. 거기 대표님께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 강신익 장로님이신데 얘기를 나누면서 들어보시더니 이거 성경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바로 이재훈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12월 한 중순이었는데요. 2주 후인 2021년 1월부터 90일 성경 통독으로 통독을 그냥 그 목소리로 내보내자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너무 갑작스럽고 성경이란 거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그때 하기로 하고 2주 만에 준비를 해서 90일 동안 거의 생방송처럼 저희 전 직원이 그냥 거의 몰입해서 그걸 다 90일을 끝냈어요. 근데 그때 믿음도 없는 대부분 믿음이 없는 직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다 맨날 성경 들으면서 속으로는 이제 좀 기대도 했죠. 저렇게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예수님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만들어졌고요. 그게 이제 성경이 나가고 나니까 여러 교회에서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단임 목사님 목소리로 좀 만들 수 있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린 그냥 하자고 하셔서 뭔가 레퍼런스 같이 이렇게 만든 거였는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 회사 말 저의 보이셀라 회사 말고 모 회사 모 회사에서 처음으로 막 대중한테 널리 알려진 서비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원래 세상적인 서비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세상적인 서비스를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러면 지금 모 회사가 뭐 기독교 회사도 아니니 이거를 그러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냥 기독교 콘텐츠에 집중하는 회사를 만들자 라는 이제 기획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네 지금의 보이셀라라는 회사가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보이셀라라는 이제 2021년 12월에 만들어져서요.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된 이제 회사예요. 저희는 어 AI 기술로 이제 성경 만들고 있고요. 또 바이블리라는 앱을 통해서 여러 또 기독교 전문 콘텐츠들을 공급하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 구구저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어 제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 저는 배우고 배우가 배우와 AI 이게 어떤 조금이라도 뭐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네 근데 그냥 순종한다는 그 마음으로 AI를 하게 됐고 또 그냥 무심코 선포했던 게 또 이렇게 이어져서 그 기술로 오디오 성경을 만들게 됐고 이 모든 것들이 어 저한테는 예 그냥 제가 한 게 아니라는 증거이고요. 또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가끔씩 얘기해요. 이거 우리 회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회사인 증거가 바로 내가 대표라는 거다. 네 전혀 AI와 관계가 없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이거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회사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항상 동행이라는 거를 생각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부터 하나님은 저를 두둘기고 계셨고 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뜨겁게 올라오는 거를 처음 느껴봤다. 근데 그 느낌을 제가 아는 순간 어렴풋이 옛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면 2007년도 컴패션 사진전이었어요. 저는 컴패션 멤버도 아니고요. 그때 믿음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참 회복시켜줘서 감사하다 이 정도만 느끼고 있을 텐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사진을 그냥 무심코 이렇게 아는 형이 그 멤버여가지고 한번 사진 좀 보러와 해서 갔는데 이렇게 보다가 어 저기 스피커에서 되게 작게 찬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이 여기 나오는 것 같네 이렇게 보다가 아 찬송이구나 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울컥 이렇게 해서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그때도 이게 뭐 이상한 너무 생뚱맞아서 이게 뭔가 했던 그 기억이 거의 10년 후에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건 와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인지하지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한테 나를 두드리고 계셨구나 함께하고 계셨구나 를 정말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동행은 처음에는 그런 체험들을 했을 때 배우니까 어떤 오디션을 보면 어떤 사인 같은 걸 느끼면 아 이 오디션 되려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다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는 어차피 하나님이 항상 선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냥 주시겠죠. 저만 성실하다면. 그래서 어떤 그런 사인들이 느껴지면 아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뭐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구나. 이건 나한테 하나님이 보신 게 좋지 않은 거구나. 혹은 더 좋은 게 있구나. 그렇게 이제 살아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공연을 할 때도 제가 아까 기도하는 배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는 정말 연기 잘하고 좋은 배우가 되고자 하는 게 너무너무 충만했어요. 머릿속에서는 항상 나는 좋은 배우가 될 거야. 나중에 나도 레드카펫 쫙 깔리고 시상식 가서 얘기하고 이런 거 막 꿈꾸면서 정말 연기도 잘하고 싶었지만 물론 상을 받기 위해서 연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상을 했었는데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공연전이나 촬영전이나 특히 공연전에 라이브다 보니까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를 이 무대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연기를 통해서 일상에 지쳐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제 몸으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아직도 저는 이런 지난 연말부터 자꾸 강연 이런 것들이 부탁을 하시는 초청을 해주시는데 사실 아직도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요. 엄청 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그냥 저는 아까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시면 어떤 걸 열어주시면 그냥 그거에 순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디오 성경을 만들면서도 저에게는 인상적인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까 성경 자유산을 만들기로 하고 그때도 저는 사실 대표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대표를 결심할 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저한테 응답처럼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느니라 그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네 믿음은 보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믿음은 드름에서 나는 거다라는 그런 비전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 AI 오디오 성경 정말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AI 오디오 성경 을 만들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듣는 콘텐츠 만 있습니다. 보는 콘텐츠 는 없고요. 아까도 여기 메이크업 해주신 자매님께서 너무 감사한 말씀 해주셨는데 유튜브로 찬양이나 콘텐츠를 보다 보면 너무 시각적으로 다른 화려한 것들도 보이고 보다가 다른 데로 빠질 수도 있고 한데 이 앱을 통해서 찬송을 듣고 하니까 정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응답받고 하게 됐는데 막막한 거예요. 물론 이재용 목사님의 성경을 한 번 만들긴 만들었지만 이거 AI 기술이 좀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이게 설득이 될까 필사도 하는 판에 기술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뚝딱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이게 거부감은 없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이랬었는데 오히려 한국 교회가 신뢰하는 목사님들께서 오히려 마음을 선한 일로 생각을 해주셨는지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이셀라라는 회사 딱 만들고 첫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앞으로 잘해봅시다 한 그 바로 다음날 회사로 전화가 옵니다. 유기성 목사님 계시는 선한묵자교회였는데요. 갑자기 성경을 이제 알고 있었고 계획 중에 있었는데 지금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거를 시작하자고 한 그 다음날 바로 유기성 목사님 성경을 만들게 됐고요. 또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흘러 흘러서 아무래도 조금 신뢰가 있는 더 좀 알려진 목사님께서 이걸 먼저 도입을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좀 그런 거부감들이 덜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계속 하게 됐고요. 제가 이따 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릴 텐데 지구촌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신 연세 많으신 이동헌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지상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보금을 전하는 것인데 지금 이 시대의 땅끝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가상공간까지도 우리는 땅끝으로 봐야 된다. 그것도 우리가 보금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 다가왔다. 그 말씀 저는 이 말씀 전할 때마다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그 당시 그 인터뷰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소름이 돋고 너무 격려가 되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 같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홍보는 아니고요. 그래도 한번 제가 AI 오디오 성경이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이렇게 새롭게 보금을 전하고 있는지 좀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성경을 녹음하시면 여러분의 목소리와 똑같은 음성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40분 정도 1시간 정도만 읽었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의 똑같은 음성으로 오디오 성경 그러니까 오디오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실 보는 책보다 듣는 책의 소비가 더 커져 있고요.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사실 눈이 좀 침침하시고 해서 또 듣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측면에서 좀 편리하게 친숙한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럼 한번 영상 한번 같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땅킹당 창세기 일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바이블리 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많은 성도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요한복음 1장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저는 이제 성도들 간의 교제 또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양육의 차원이 이런 앱을 통해서 전혀 다른 측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흥율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메타버스 지상현실을 넘어선 가상현실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시대를 복음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땅끝을 복음으로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기술들이 찾아왔고 이 기술들을 통해서 시대를 복음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The psalmist the man who wrote the psalm So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hearing through the word of Christ.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as you trust in him so that you may overflow with hop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e can choose a better path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in the future We praise God for the blessings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submit to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in every house just like we have a telephone in every house of his patience of his kind it does not envy it does not boast it is not proud it does not dishonor others it is not self-seeking it is not easily angered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here I can't but from the background I can't say it is not I can't show it the but I can't do it because I can't I can't I love it I can't 이건 빛을 봤거든요 마치 이렇게 영상을 무심코 보는데 이 빛을 느끼면서 이 순간 또 제가 배우로 서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제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또 되게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금 순종하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김병희 목사님 오디오 성경도 바이블리 앱에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반응이 좋냐고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또 너무 좋으셨는지 어제 어머님이 또 녹음하셨어요 그건 제가 좀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같이 녹음실에 있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바라봤는데 저도 울컥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어머님 목소리로 성경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대표가 대표 어머님 것부터 먼저 만들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마치 이제 어머님이 녹음하시는 모습을 저게 평생 간직할 것이고 저 녹음하는 모습을 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는데 목사님이 되게 울컥하셨대요 그래서 또 저한테는 그게 이거 선한 일이 맞구나라는 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저 이거 오늘 간증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 하나도 안 보냈었거든요 그냥 얘기만 나누려고 그런데 어제 목사님께서 주차장 앞에서 이거 좀 내일도 간증하면서 이거 좋은 것 같으니 좀 많이 더 알리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그래 이거 내일이 아니잖아 해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양해를 구하고 혹시 당일에 이게 트는 게 괜찮으면 한번 좀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함께 또 이렇게 공유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시간이 허락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동행이란 단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참 하나님이 좀 어디로 가 여기야 저기가 맞아 이 다음에 이렇게 해 참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알려주시지? 물론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그런 생각들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동행은 제가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누군가를 어디로 혼자 보내요 그럼 상세히 알려주겠죠 거기다 혼자 갈 거니까 거기서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고 어디선 뭘 조심하고 여기서는 일로 가야 돼 그런데요 그런데요 제가 길을 아는 제가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갈 때는 아무런 것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아니까 가자 하나님의 동행은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배우여서 나누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매직 if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들 연기 공부할 때 배우는 거거든요 러시아의 최초로 배우 연기론을 쓴 스타니슬랍스키라는 연출가가 있는데 그분이 매직 if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배우가 우리는 항상 다른 삶과 다른 상황을 연기해야 되는 인물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배우가 생각하는 순간 정말 매직 마법 같은 순간이 열린다 그 인물과 일치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매직 if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뒤늦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저는 요즘 그 매직 if를 예수님께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 또 강릉우 대표님 비롯해서 또 더 뵙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상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공간 너무 은혜가 넘치고 정말 사랑이 가득한 공간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또 새해 첫 간증자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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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